한국 GM은 2015년형 쇠보레올란도의 사전계약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15년형 온란도는 동급 최초로 주행 중 전방 차량이나 장애물 충돌 위험을 감지해 미리 경고하는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을 채택했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과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2015년형 모델과 동시에 출시될 온란도 플래티넘 패키지는 버튼 타입 스마트 키, 하이패스 내장 ECM 룸미러, 크루즈 컨트롤, 2열 좌석 히팅 시트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사양을 적용했다. 2015년형 온란도 디젤 2.0 차량의 가격 자동 변속기 기준은 LS 고급형 2295만원, LTE 프리미엄 2515만원, LTE 세이프티 2735만원, LTE 프리미엄 2990만원, LTE 스마트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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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키eless입니다. 처음으로 scarehen 시스템과 사은이들 2개의 가격 자동 변속기 기준은 XXIX장의 가격 자동으로 경고, LTE 펜스 2.0 차량의 가격 자동 변속기 기준은 2개의 가격 자동으로 길이 없었다.